네, 킹콩입니다. 저번에 아듀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작별을 했는데 매년도 강의 찍다가 이거 그냥 말 안하고 게시판에 올리면 여러분이 알아서 다운받지 않을 것 같아서 항상 제 페이지에 와서 게시판에 뭐 올라갔나 이렇게 확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겁이 나가지고 잠깐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듀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난 거죠 제가 올해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수능시험 날 점심에 이 프린트 꼭 보고 가라 그 런치타임이 그게 이제 이름이 점심시간에 보라고 해서 그 프린트 이름이 런치타임이다 이거 내가 올려놓겠다 했는데 제가 오늘 올렸습니다 오늘 올렸으니까 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제 풀커리 타신 분들은 당일 다운받으시고 현장 강의 한 학생들은 현장에서 나눠줬으니까 그래도 다운받으세요.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풀커리를 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킹콩을 안다. 이 프린트가 좀 도움이 될까?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다운받아서 시험날 꼭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 런치타임은요.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문에 대해서 요약한 구문킹 요약이 파트1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별로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식 그게 이제 19%인데 그거 요약문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칸이 어디 있으면 뭐 중점으로 여기를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버킴. 특별히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LY가 붙었는데 형용사로 판단이 된다든지 자동사, 타동사일 때 의미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런치타임을 제작하게 됐었던 건 저희 경험에서 발현된 건데요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인생이 결정지어지는 시험인데 정신줄 놓고 그냥 막 성급하게 이 닥친 대로 막 읽으면서 문제 풀고 땡 치고 OMR 카드 내고 나면 집에 가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겠죠 아 이거 뭐야 완전 잘못했네 그러지 말라고 1교시, 2교시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제가 지금 드린 올라온 게시판의 맨 상단에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런치타임인데 그거를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보세요 보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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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, 이런 거 있었지? 맞아, 맞아, 맞아 좀 이따 3교시 영어 시험 볼 때 이거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런치타임입니다 다운받으셔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줄 꽉 잡고 처분하게 아시겠죠? 런치타임 런치타임 제가 올려들었으니까 게시판 어디 있냐면 맨 위에 있습니다, 맨 위에 진짜 아디오,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됩니다 으 Om Undertale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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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